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한 그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오늘 밤부터 12주 꼭 집회에 참석합시다. 인사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꼭 전도도 합시다. 시작! 시작!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지금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두 가지의 다른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 이 세상의 삶과 사후, 내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현실과 내세가 너무나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현실의 이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면 부자를 보니까 누가 보금 16장 19절을 보면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 부자는 우선 옷이 좋습니다. 옷이. 아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부자는 옷이 좋구나. 얼치, 시작! 그래요. 지금이나 그때나 부자의 특징은 옷이 좋습니다. 옷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든 없든 뭘 그렇게 자꾸 잘 입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봐. 옷을 잘 입으면 부자의 특징 중에 하나구나. 자색옷과 고운 배옷이라 그랬는데 이 정도면 거의 임금님 수준으로 입은 옷입니다. 이 임금님이 이런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게다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합니다. 연락한다. Lived in luxury everyday. 그러니까 매일같이 럭셔리하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럭셔리하게. 호화스럽게. 아주 그냥 푸틴하게. 아주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이쯤 되면 사는 삶에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나사로는 누가 보면 16장 20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갇더라. 사람도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는 건 뭐 그것도 이야기했는데. 개도 무시해. 그런데 놀라운 건 개가 이놈이 말이요. 가정, 가족 중에 누가 실세인지 알어 이놈이. 아, 여수같은 놈이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실세면 거기다 르르르르 아빠가 실세면 르르르 알랑방구를 힘있는 사람한테 떨고요. 전차는 랠! 또 이런데. 아이씨. 개가 힘을 안 대니까 이게 누구한테 실세가 이 개가 안 대니까 이게.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늦고 병들고 죽는 것이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자, 죽고 난 사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반전되는데 먼저 부자와 나사로의 살았을 때의 삶을 봤으니까 이제 사후의 삶을 보니까 누가 보금 16장 22절 이해합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극유력이사 나사를 보며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내박자로 생각을 해봤어요. 내박자로 뭐든지 주제가 하나 딱 나오면 여러분은 습관이 돼서 내박자로 딱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여기 뭐냐? 부자로 잘 살다가 천국 가면 1등이고 비록 사는 건 좀 거지같이 살았지만 천국 가면 그래도 2등인데 참 사는 건 부자같이 잘 살다가 지옥에 톡 떨어져 보내면 3등이고 사는 것도 거지같이 살다가 지옥에 톡 떨어져 보내면 4등이라. 자, 1등부터 한번 해봅시다. 시작! 부자같이 살다가 천국 가면 1등이고 거지같이 살았어도 천국 가면 2등인데 부자같이 살다가 지옥 값 부리면 3등이고 거지같이 살다가 지옥 값 부리면 4등이라. 여러분은 몇 등이요? 할렐루야! 아우, 복사님 나는 1번이 아닌데요. 잔소리 말고 1번이 될 줄 믿고 이제 앞으로 되면 될 거 아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여러분 몇 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꼭 1번, 1등같이 사시다 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봤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74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74억의 인구가 동시에 싹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끔찍해?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하면서 홀찍하게 지나가는 생각으로 대답해 보세요. 인류의 종말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 해본 적은 있다. 한 번도 안 해봤다. 흔들이시고 해본 적 있다. 다 생각은 해봤구만 그려. 과연 그럴 가능성은 있을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몇 가지 가능성이 자꾸 이렇게 눈앞에 인류의 종말이 눈앞에 이렇게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씩 느껴지는 것 가운데 첫째가 핵폭탄인다. 저 핵이 만약에 다 터지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 옛날 칼 싸먹고 활 싸먹고 장으로 싸울 때는 어디 숨어들어가 있으면 살고 안 맞으면 살고 이 놈이 다 터졌다. 이 지구에 있는 핵이 다 터졌다. 이 폭탄이 다 터졌다. 그러면 이게 과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성경에도 그런 근거의 말이 좀 있어요. 개수록 8장 7절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파를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인지는 2000년 전에 써놨어 좀 희미하지만 뭔가 느낌상 뭐가 하나씩 떨어지면 3분의 1씩 팍팍 죽어나간다. 뭔가 이렇게 좀 연관되게 생각을 하게 하는 개수록 9장 9절입니다.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 저게 지금 읽으면 저것이 탱크도 같고 비행기도 같은 근데 저게 2000년 전에는 도저히 저런 상황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인데 저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저게 200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인데 지금은 좀 뭔가 저것이 뭘 의미하는지 좀 어느 정도 알 것 같은 개수록 16장 20절 이하에도 각 섬도 없어지고 섬이 어떻게 해서 없어지지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재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치 않게 저 한 달란트라는 게 한 100근쯤 되는 겁니다. 그럼 우박이 100근짜리가 어디 있어요? 우박이 지가 커버야 주먹만 하고 아니면 손톱만 하지 근데 100근짜리 우박이 뭐냐 자 이것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자 2000년 전에 지금 저 말이 기록이 됐습니다 20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보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산이 없어져 버려 산악이 없어져 버려 지금 뭘까 우박이 폭탄 같아요 그런데 2000년 전 사람이 폭탄을 봤어 뭐라고 얘기할까 폭탄이 떨어지더라 그럴까 폭탄이라는 단어를 모르는데 뭔가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떨어지니까 소음이 없어져 버리대 산악이 없어져 버리대 그 앞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말도 안 되는 해석일까 그것도 그럴 듯 할까 왜 오늘은 목사님이 갑자기 공갈치듯이 설교를 할까 아니 그냥 공갈이 아니라 있는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왜 뭐가 쫄려 두 번째 두 번째 인류의 멸망이 기후의 변화로 인류의 멸망이 올 가능성이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요 제가 중동의 성지순례를 할 때 오래전이었습니다 벌써 한 20여 년쯤 됐을까요 그때 내가 가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이고 더욱더 없다는 거예요 더운 게 아니라 뜨겁더라고요 뜨거워 막 그 이 햇볕이 막 뜨거워 막 뜨거워 그런데 아이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열기가 느껴지더라니까 지금 이 더위가 장난 아니여 지가 더워봤자 얼마나 더욱겠어요 아 물론 지가 더워봤자 얼마나 더욱겠냐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더워지면 이게 1도 2도 오르는 건 별거 아닌데 10도 20도 오르면 과연 40도 넘어 50도 가면 살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분명한 건 분명한 건 분명한 건 이렇게 이 지구가 점점 말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가 말러가고 말러니까 사막화 되어 가요 물론 인간이 노력해서 막을 수도 있어요 뭐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그러나 인간은 능치 못함은 있어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많이 막아가면 막아가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걸 만약에 막을 수 없을 때 지금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아시죠 해수면이 높아지든지 해수면이 낮아지든지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마 그냥 오늘 장사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래 이제 장사가 잘 되면 좋은데 장사가 잘 돼도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에이 누가 그러더라고 미국 대통령 선거는 걸 중계방송을 여기서 틀어놓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아 무엇하고 미국 대통령 되는 거를 여기서 틀어 그런데 그 사람이 몰라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뭘 알고나 얘기해 지금 세계가 우리나라가 단독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세계의 연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알구나 얘기해 점점 지구가 말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이 막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야 이거 지금 보세요 사과가 막 점점 올라가잖아 열대요 고기가 점점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고 들어보니까 심각해 어쨌든 그래 자 그런데 그런데 베드로서 3장 9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떠니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요격을 하는데 지금은 땅에서 하는데 좀 있으면 하늘에서 한대 요격을 이게 슈욱 올라오면 요격을 팍 하면은 이 핵이 하늘에서 팡 하고 터질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데 그때 그것만 팍 터지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올라간 모든 대기권에 있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 같이 터져버리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저 말이 뭔 말인지 해석이 정확히 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 놔두세요 떠나가든지 말든지 그래 놔두지 뭐 그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세 번째 세 번째 질병의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질병의 재앙 게시록 8장 9절 이하입니다 시작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주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게 되면 그 물들이 쓰게 되면 이라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옛날에도 지금까지도 보면 수천년 역사를 통해서 전 지구적 재앙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흑사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낙타 감기 걸린 거 우리나라 온 거 뭐라고 그래 그거 메르스 메르스 그 다음에 요즘에 말하면 뭐요 A1 뭐 AI AI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광육봉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데 이것들이 계속 진화하면 나중에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치 그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인류의 멸망이 성경에는 없었나 있었어 있었어 성경에도 있었어 그 첫째가 세계의 멸망이 있었어 그게 뭐냐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창세기 6장 7절 이하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려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 그러니까 이미 역사 속에 노아 홍수가 있었잖아 그죠 에이 목상 이건 전의 얘기여 잔소리하고 자빠졌네 전 얘기는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니까 그때 다 죽고 방주에 들어간 여덟 사람이 살았어 그게 누구냐 은혜 받은 사람이야 지금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제 눈치가 채지지 까짓껏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받고 은혜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여 할렐루야 아 홍수가 나면 어때요 까짓껏 방주 짓고 들어가면 되듯이 까짓껏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어때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로 아니면 한나라에 가면 되는 거지 맞아요 들려요 근데 이제 그런 구원의 준비가 없는 사람은 좀 쫄리지 겁나지 이 말이 겁이 난다면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문제가 확신이 해결이 안 된 거여 적어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여 예수 믿는다는 게 적어도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내세는 갖고 보장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임종할 때 제가 가면 꼭 나한테 그렇게 해주세요 목사님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제 나 하늘나라 가 목사님 그간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 목사님 하늘나라 가서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그리고 빨리 가 그 다음에 도시 전체가 멸망할 때가 도시 전체가 그게 언제냐 소동과 고모라에 있어요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피같이 소동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시더라 저게 한 도시 저게 세계적인 멸망은 아닌데 한 도시가 멸망 한 도시가 왜 또 우리가 성경의 기록은 없었지만 폼페이의 최후도 한 도시가 폼페이의 최후라고 처음 듣는 얘기요 그 또 한 도시가 싹 멸망한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래도 막 이게 땅의 재앙 지진 이런 걸로 중국의 왕스 찬성이라는 도시가 막 한 번 지진이 나가지고 싹도 이게 한 도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족이 다 멸망할 때가 가족이 이거는 이제 한 가족이 한 가족이 물살당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 여호수하 7장 24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수하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릎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딱을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하 하루되 이거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로 괴롭게 하시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 돌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물들이 크게 쌓았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싹 이제 저기 죽은 거예요 가족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이 죽은 때가 많아요 개인이 죽은 건 뭐 수두루 거죠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인데 자 문제는 그러면 요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74억의 인류가 다 죽으면 다 죽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고 없어지고 말아버리는 건가 먼저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싹 죽었어요 몇 명 빼놓고 여덟 명 빼놓고 그러니까 싹 죽었으니까 끝났는가 아이고 아니야 이게 끝난 게 아니야 그게 성경에 있어요 아이고 신기해라 아이고 신기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이한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그만 천천히 예수님의 뭘로 영으로 어디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야마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 겨우 여덟 명이라 그러니까 여덟 명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싹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다 그 말이야 옥 옥 옥 옥에 있대 아 인류가 멸망을 해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옥으로 간다 옥으로 간다 이 옥을 바로 이 옥을 어느 교단에서는 연옥이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다가 잘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가르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대로 했다고 해서 꼭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성경대로 했어 성경의 말 헌대로 그대로 했어 그렇다고 해서 꼭 성경대로 사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한 가지로 한 군데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양면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는 사마리아인의 고을 가지 말고 땅 끝까지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했으니까 나는 이스라엘 양에게로만 갔다 나는 성경대로 살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 성경이 그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들어 그 말도 있잖아 자 이런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 구절 붙들고 살았다고 해서 꼭 그게 성경대로 사는 것은 아니다 옳지 시작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그 양면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10천여 비유가 나오고 5천여 슬기롭고 5천여 미련하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문제는 미련한 5천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염소나 한 번 놓친 구원의 문이 다시 열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옥에 들어가 있다가 잘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은 그 구절을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이 구절을 보면 그 말이 안 맞다 자 문제는 부자와 나사로도 지금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도 나사로가 잘하면 뭘 받을 수 있어요 부자가 잘하면 뭘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을 그게 지금 전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후에도 구원이 있다는 가르침과 사후에는 구원이 없으니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이 어느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분별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성경에 보니까 옥을 가 옥 그 다음에 음부 그 다음에 무적행 그 다음에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 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옥은 지금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 간 곳을 옥이라 했고 그 다음에 음부는 지금 본문에 부자가 죽어 간 곳을 음부라 했고 무적행은 개시록 23장 3절 보세요 시작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보곤 8장 30절 이하에도 보면 그러니까 저 무적행으로 집어넣는다는 걸 두려워하는 존재가 그게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도 어디 가는 걸 무서워해 무적행에 가는 곳은 그러니까 음부보다 더 안 좋은 곳이 무적행이고 무적행보다 더 안 좋은 곳은 어디요 지옥이요 지옥 지옥은 영원히 타는 불모스랍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입니다 시작 만일 그만 그만 그냥 건성으로 있지 말고 저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다시 천천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죽해 하거든 어떻게 빼버려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은이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의 의미는 차라리 네 몸에 한 지체가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디는 가면 안 된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또 조심스러운데 저 나 그렇게 막 못 볼 걸 보나 몰라요 눈 빼라 너 눈 빼 그 얘기가 아니고 나 참 나 이 손 때문에 못 살 것 때문에 참 이거 하고 화투를 쳐요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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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이 뭐라 해야 돼 한 손으로 자르고 천국 가는 것이 두 손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면 눈팅이 빼고 손 자르고 발 자르고 그러면 가슴으로 짓는 죄는 뭘 잘라 심장 패버려 그러면 머리로 짓는 죄는 골파내 그러면 천당은 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잖아 글자대로 살았다고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낙원은 지금 본문에 나사로가 간 곳입니다 누가 보금 23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기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 강도 데리고 지금 주님의 낙원에 간 겁니다 그러면 한쪽 놈은 어디 갔을까 음부같지 음부 한쪽 놈은 음부같지 이쪽 한쪽 사람 어디 가고 낙원 가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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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천국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시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를 아브라함과 이사과 야국과 함께 어디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저곳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래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러자 자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모든 인류가 동시에 다 죽었다 그러면 죽었으니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류나 개인이나 규모의 차이지 마찬가지인데 개인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냐 하는 것과 인류가 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 저것도 내박자네요 영혼도 육신도 구원받으면 1등이고 육신은 멸해도 영혼이 구원받으면 2등인데 영혼은 육신은 구원받는데 영혼이 구원받으면 3등 하여튼 말은 이상하지만 하여튼 내박자로 만들어보면 아 저럴 수도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자 육신은 멸해도 영혼은 뭘 받는다 구원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의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 몰라 이게 금방 또 생각이 났는데 꼭 맞는 건 아니여 그냥 내 생각이 보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육신도 좋고 영혼도 좋은데 아파서 하늘나라 가면 육신은 좀 안 좋아도 뭐는 좋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육신이 좀 안 좋아도 크게 나쁠 것은 아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묵사님의 육신이 나빠도 안 좋은 것은 아니냐 안 좋아 아무래도 건강한 게 낫지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무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라 육신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육신의 세계 조직 속에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뭔 조직? 깡패 세계가 있습니다 조폭의 세계가 있어요 육신의 세계 속에 영의 세계 속에는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마귀의 세계가 있습니다 깡패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거의 비슷한데 첫째 오야봉 두목이 있습니다 한 명입니다 두목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계층의 중간대장이 있고 맨 밑에 행동대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야구빵망이 각개목 이런 거 들고 다니는 분이 행동대원이고 옷을 벗으면 용이 두 마리 세 마리 그려있는 분들이 행동대원이고 중간치기 있고 그다음에 오야봉은 거기를 잘 안 갑니다 웬만하면 오야봉이 명령만 하고 자 오야봉이 명령을 내리면 중간보소 행동대원이 가서 이제 뭐 그냥 싹 그냥 싹 그냥 시부리한다고 그러나 하여튼 그냥 싹 그냥 설거지를 해버려 그게 이제 깡패 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깡패의 세계에 육신을 싹 걷어내면 그게 정확하게 영적 마귀의 세계입니다 자 영적 마귀 세계 하면 영적 마귀 오야봉 마귀가 있고 그 밑에 중간치기로 미옥의 영이 있고 그다음에 행동대원인 귀신들이 있습니다 미옥의 영과 귀신의 조화 속에 인간이 괴롭힘을 당하고 사는 거요 정확하게 깡패 세계와 마귀 세계는 똑같습니다 육신을 입혀놓으면 깡패 세계 육신을 걷어내면 마귀 세계 그게 어디 나오느냐 디모대전서 4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이었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옥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의 상태는 양심의 화인이 있고 외식이 있고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깡패 세계, 마귀의 세계가 똑같아 조직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귀신이 왔다는 얘기인데 그 귀신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마귀가 명령을 내립니다 야, 너 가서 쟤 잡아서 데리고 와 그 잡아서 데리고 오라는 말이 어떻게든지 지옥으로 끌고 오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상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 누구냐 마귀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들어옵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잘 모르고 그들랑 깡패 세계를 연구하고 이쪽을 들여다보면 원리가 비슷하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해주는 겁니다 자, 무슨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금 수십 명이 죽었다 지금 중국에서 또 버스가 화재가 나가지고 많은, 왜 하필 우리나라 사람이 좀 죽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 죽었으니 그걸로 그들은 끝인가? 끝인가? 육신적인 삶은 그날로 마감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끝이 아니라는 거지 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이 돼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자, 죽었으니까 그들의 삶은 끝인가? 아니요 그들의 육신의 삶은 끝났지만 그들의 영적인 삶은 끝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기차를 타고 가다가 아니,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었다 그걸로 끝인가? 여러분, 뭐 그거는 단체적으로 죽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질병으로도 죽고 사고로도 죽고 아니면 뭐 명을 다해서 죽고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면 끝이 아닙니까? 끝이 아니라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고! 무슨 뭐 단체로 죽으면 끝이고 개인으로 죽으면 끝이 아닌 것도 아니고 개인으로 죽으면 끝이고 단체로 죽으면 끝이 아닌 것도 아니고 개인이나 단체나 죽음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원리적으로 끝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1절 이하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루느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겄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위는 하늘을 올라갈 자가 없다 야! 땅의 일도 니들이 못 알아듣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냐? 그래도 알아듣을 줄 믿고 얘기해주는 거요 사람이 살다 죽으면 뭐가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주님이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다 한 군데 해준 거요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깨닫기를 바래요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주는 많은 교훈이 있잖아 첫째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시작! 어제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해서 그러는지 그런 게 막 들어와 지금 일본이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세계 최고의 장수 국가거든요 아유 그 사람들 오래 살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심각한 게 뭐냐 너무 고령화 사회가 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아주 애물단이에요 세상에 그 비석을 얼마나 잘 만드는 이 비석이 다 지금 막 팽개쳐져가지고 누가 처치곤란이에요 이 비석이 그래가지고 전부 걱정이 내가 죽으면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이거 내가 죽으면 어디를 갈 건가 아유 어디 가 여기 낙원 가야지 낙원 아이고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알아야 내 설교를 듣는데 누가 일본말로 통역 좀 해줘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런데 부자는 말이오 부자는 그냥 돈은 많아 매일 잔치인데 이름이 없어 그냥 부자리야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거지지만 이름이 있어 이름이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이름 없는 부자보다 이름 있는 거지가 낫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솔직히 그게 이 부자 이름을 예수님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아니 그지 이름 나사로도 아는데 부자 이름을 왜 모르겠어 김개똥이라고 이름이 딱 있지 그런데 왜 부자 이름은 안 됐을까 그거 돼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게 2000년 지난 지금 오면요 김개똥이 지옥 같다 그런 걸 명예훼손이라 그럽니다 나는 오늘 또 참 감사해요 오늘 또 세상에 전도를 오늘 저녁에 6명 전도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 세트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 보니까 우리 임집사님 혼자 전도했어요 지금 저 양반하고 나하고 금반지 10개씩 내서 금반지 20개 있어 지금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 금반지 낸 사람은 전도도 하는데 금반지도 안 낸 사람들은 전도도 안 하는 겁니다 당장 빨리 금반지 하나씩 내놔 안면도 안 하는 거 봐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 없어 금방금방 안멘 자르다가 그 순간에 정신 체리해야 된다 정신 체리해야 된다 이거 잘못하다 금반지 한 돈 날라간다 좀 정신 안 체리도 돼 그럴 때는 할렐루야 자 이름이 얼마나 개시록 20장 1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데스와 그 보좌 앞에서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능의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이 있단 말이에요 개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라 나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비록 생활이 어떻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나사로 같이 이름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죽고 나면 이곳이든 저곳이든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 네번째 지금 이 부자가 물을 날라잖아 그것도 한 방울 물 한 방울 누가 보면 16장 24절입니다 불러가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혈해 나사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보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물을 찾는구나 한 방울을 그래서 그런지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떠나도 대접에다가 물을 떠놓잖아 그걸 정한수라고 그러는데 나는 저쪽에서 물 달라는 걸 이쪽에서 어떻게 알고 떠놓는지 그런 것이 크게 신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 사람은 물 안 떠놓잖아 왜 한나라 가면 보좌 앞에 생명수가 흐르는데 생명수 마시는 분이 수둠을 먹으러 그것도 쉬어 터진 거 먹으러 여기까지 오겄냐 그 말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해줘도 못 알아 듣겠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줘도 얼마나 더 얘기를 잘해야 알아들어 세상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살아있는 형제 다섯을 걱정합니다 누가 보금 16장 27절 이합니다 가로대 그러면 구하논 아버지요 나사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음부에 간 여러분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부모와 형제들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 있는 곳에 저들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저 부자의 이론을 빌리면 저들은 다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한번 고대목만 연극을 해봐 저들은 다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얼씨 시작 아유 진짜 연극을 어쩌면 그렇게 못해 저들은 다 있는 곳에 그래? 아 지금 음부에 있잖아 음부에 저들은 다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얼씨 시작 무슨 고개만 숙이면 연극이야 그것이 저들은 다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저들은 다 있는 곳에 하고 진짜 그 심정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거 죽어볼 수도 없고 진짜 어쩌면 좋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다섯 형제에 대한 부자의 걱정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문제는 이 고통이 영원토록 끝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뭘 어떻게 구원받아야죠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그렇게 묻기 전에 물은 사람이 있어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로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돼 주의 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합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간단한 것을 어떤 얘기는 쉬운 이 구원이 왜 어떤 얘기는 그렇게 어려울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라 유구는 안건 유교 성령으로 난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 기억이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세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한나라 생명체에 꼭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게 해서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전달 앞에 시인하리라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마지막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미리 침례 요한이 말씀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요한이 많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 심리에프는 오늘 그걸 보고 이런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루느냐 하나님이 능히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과연 침례 요한이 이렇게 부흥일을 할 때 부자는 뭘 하고 있었을까 지표를 안 참석하고 보니까 이러고 있었어 누가 보면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세히 고운 배우일과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잔치하느라고 부흥이 못 간 거여 매일같이 호화롭게 잔치하느라고 요한의 지표에 참석지 못하고 그러다 기옥에 갔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딱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 번 은혜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수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밤부터 12주 동안 더 크리스찬 파이오니아가 시작됩니다 꼭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12번 꼭 빠지지 말고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꼭 전도에서 전도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이 부자 같은 사람을 구원하자 그 말입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 그게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나주에서 한 청년이 6살짜리 여자아이를 성추행을 해가지고 감옥에 간 사건이 있죠 그 청년을 다음 날 사고치기 전에 그 전날 누가 전도했더라면 그 사고가 막을 수 있고 그 청년도 구원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는 누가 그를 전도했더라면 만약 여러분이 참석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무슨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할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마태국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천국잔치 혼인 비유로 설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국음 22장 2절 이하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가로돼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세상에 그러니까 왜 못 왔나 봤더니 장사하러 가느라고 못 왔대요 왜 못 왔나 봤더니 결혼식 참석하느라고 못 왔대요 해야죠 결혼식도 가야죠 그러나 예배를 빠지면서까지 가야 할 결혼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사람의 가치관과 믿음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은 추기금을 꼭 보내주고 몸은 교회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요한이 저 광야에서 부흥회 할 때 이 부자가 그때 참석해서 은혜 받았다라면 부자의 영혼은 지금 음부에 있지 않고 같이 낙원에 있었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부자 얘기로 끝나야지 오늘 여러분 얘기가 돼서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고정관념을 깨십시오 저녁 예배는 나는 안 참석했다 씰뜸들이 하지 말고 안 참석했지만 오늘 밤부터 꼭 참 내가 이제 정문에 서서 내가 이제 누가 들어오나 안 오나 내가 싹 그냥 출석부 가지고 체크를 해보든지 어찌든지 내가 오늘 밤에 딱 볼 거예요 이제 안 오면 그냥 바로 전화를 해서 먼지거리고 있어 빨리 안 오고 그렇게 전화를 몇 집을 할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잘 들으세요 딱 보고 있다가 빠진 사람 있으면 빨리 주워가지고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내가 불러서 체크해서 한번 볼래 그러니까 전화 오기 전에 그냥 오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내가 그런 일 때문에 은혜를 구원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꼭 은혜 받고 응답받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다시 여러분 형제를 여러분 친척을 여러분 가족을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왜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실까요? 전하라 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 구원받게 해주시라고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나사로처럼 내가 구원받은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부자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저들 모두가 다 구원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옥간 부자의 걱정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밤부터 있을 파이오니아 저녁 크리스찬 집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열두광줄이 가득 은혜로 응답으로 축복과 기적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내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